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시간 주식기초강의 59회 주도주를 공략하라 라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 방송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하는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같은 내용 자꾸 반복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시간 주제가 주도주를 공략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아 코스닥 양대시장 중에서 어느 지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느냐 부터 먼저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현재 모양을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 이후에 조정권에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제가 연말에 17년말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역시 위로 축축치고 가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도 틀리지 않았구요.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겠다는 그 예측도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먼저 관심종목을 더 둬야 할 것이구요. 그렇다면 또 업종별로 관심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느 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종목을 출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먼저 업종별로 어느 업종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를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쭉 시총 상의 중에 코스피 시총 상의 중에 업종별로는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금융주, 금융주가 좋고 그 다음에 내수주, 그 다음에 제약주 이런 순으로 지금 업종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스코, 철강주도 지금 모양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주도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 끝난 것은 아니겠구요. 자 그리고 증권주도 이제 좀 트어나고 있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역시 내수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번째 두번째 정도로 지금 금융주와 내수주가 가장 강하다고 지금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주, 제약주는 조금 많이 오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이 3개 섹터가 가장 괜찮아 보이고 턴 어라운드하는 섹터로는 건설주가 좀 있겠다. 건설주가 이제 하락주세를 좀 돌려내려고 모양을 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건설주도 이제 조금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이제 2평선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자 조선주는 폭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섹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락주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원대 이렇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가더라도 이렇게 밀리고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주는 당장은 조금 관심에서 좀 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 IT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상승이 좀 많았던 이런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권에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업종별로 제가 섹터를 말씀드렸고 그 상승 지금 매기가 몰려있는 그 섹터에 주도주가 많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으니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수익률이 높지 다른 업종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업종별로 주도 섹터를 찾아내는 것이겠고요. 그럼 같은 IT권 안에서도 한번 보시죠.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모양이 괜찮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세 개 종목을 봤을 때는 IT 중에서는 LG전자가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은 섹터 중입니다. 물론 다른 뭐 여러 여타 IT종목이 많이 있겠죠.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저는 관심 종목군으로 이렇게 섹터별로 1등, 2등 정도만 뽑아 놓은 이 종목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안에 IT가 전부 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 이 정도만 제가 컨트롤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 세 개 중에서는 여러분들 LG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IT 중에서는 LG전자가 지금 주도 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상량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자 기간에 매수가 제법 있고 외국인도 매수가 제법 퐁당퐁당 하긴 하지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보실까요? 외국인 매도가 제법 많고 기간도 매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별로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240일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250 한 5만원대 가면 다시 밀리고 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여차하면 이거 깨져버리면 참 문제가 좀 있겠죠? 한 번에 세게 깨지는 않겠습니다만 230만원대 초반 정도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자 IT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가도 76,000원대로 가도 다시 대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IT 중에서는 LG전자를 선택하셨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도주는 현재 이 세 종목 중에서는 LG전자다 이 말씀 유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셨다면 매매가 다 괜찮았었겠죠? 이런 부위 20을 받쳐놓고 상승하는 이런 부위 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겠구요. 그 다음에 포스코도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GS건설은 제가 지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라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좀 상승했는데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서 너무 큰 하락이 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스무스하게 좀 조정받고 이렇게 20일, 60일, 120일 다 터나는 모습 보고 양봉 쓸 땐 한번 저점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 신세계는 추세 좋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죠? LG화학 괜찮고 그 다음에 제약주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자 통신주는 아직까지 조금 뭐 박스권에 가까운 우상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밑에 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차도 이제 제가 관심있게 보고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6만원대 가서 대밀릴때 많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상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지금 혼조세입니다. 그죠? 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뭐 끝내주고 가고 있죠 끝내주게 시총 상위기 때문에 코스닥이 2%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코스닥 시총 상위권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케어 뭐 17% 이상 날아갔죠. 그죠? 자 여러분들께 뭐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여러분들 어떠한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 주도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주도하고 있느냐? 주도주냐? 이렇게 선별해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선별해낼 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살피면서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를 공략하자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꾸준히 유튜브에 닥터 KTV 추식 기초강의 그리고 오늘의 추식 시황에 꾸준하게 방송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한번 복귀해보시고 제가 방송한 내용들 적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관심있는 종목에 적용해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